오스템 임플란트는 지난 14일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마곡 본사 사옥에서 2023년 오스템 임플란트 장학증서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전국 15개 치과대학 장학생 70여 명이 참석했고, 각 대학 학장들도 빠짐없이 참석해 제자들의 성취를 축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본 행사인 장학증서수여식 이후 오랜만에 학업에 부담을 내려놓고, 저녁 시간까지 이어진 축하연을 즐겼으며, 국내 최초의 치과분야 상설 전시장인 오스템 연구소 제품 전시관을 견학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치과대학 다니면서 학비뿐만 아니라 각종 실습 재료비나 기구 비용같이 추가적으로 드는 돈이 되게 많아서 학생으로서 긍정적으로 되게 부담이 됐는데, 학교 차원 외에서 외부 회사에서도 지원을 해주셔서 앞으로 학업에 더 열중하면서 정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는 지난 2003년 치과대학 장학사업을 시작해 매해 그 규모를 늘리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전국 추위생학과와 측의 공학과에까지 장학사업을 확대했습니다. 감사합니다.